오늘은 우루고 정글을 그렇게 소개해도 되겠네요 프로도 입증한 그 정글 우루고 정글 어 또 누가 있다고 했죠? 하루 선수라 했어 그 정글입니다 어제는 그냥 내가 입증했지만 오늘은 이제 프로가 입증했기 때문에 어제와 많이 다릅니다 어디보자 암호무 정글 맞고 암호무가 W 우루고 시키면 두두두두 맞을 때마다 그게 빨리 쳐가지고 이 여러 번 쓸 수 있는데 그래도 암호무가 못 이겨요 그거 감안해도 암호무는 암호무다 근데 그분은 1레벨을 못 찍으시지 내가 한번 봐야겠어 이번 화 끝나면은 전작 검색해가지고 WQ? 오케이 Q섬마? W섬마? 아 어 그거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엔 W섬마가 좋아 가정해야지 수고 없지 오! 레드시작이야 레드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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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가 가동 올 줄을 알지는 못했을 텐데 얘도 역퍼프로 했네 암호무가 저걸 남겨놨다는 거는 빠르게 불로 먹고 무언가 하겠다라는 거죠 바텀에 일단 위험핑을 찍어야겠다 방금 블루 먹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내 정글 카정 들어갔을 수도 있어 역시 저기 있구만 블루는 아직 안 먹은 거 보니깐 그래도 2레벨 끝자락일 것 같아요 Q섬마가 근데 초반 정글링 같은 걸 생각하면은 더 빠를 것 같긴 해 근데 나중에 더블 키우고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손해낼 것 같은 느낌? 나도 일단 Q 한번 선만 해봐 야야야야야 미드비드비드비드비드비드비드 위험했잖아 지금 갔다 오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 그건 있다 얘가 스킬풀이 조금 짧은 편이 아니라서 초반에 스킬 스킬께 별로 없긴 한데 패시브 때문에 그런 생각은 좀 잘 안 들어 여기 와드한 것 같고 지금 타이밍이 좀 애매하네 갱갈려 하는 딱 3시간이었는데 아이 배치기 거기서 쓰시면 곤란하지 아씨 왜저래 뭐야 사운드야 죽지마 오? 캡처보드 야 소리 안나 내가 쳐야지 충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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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치는 소리 이제 나네 충충충충충충충충충 아하하 어떻게 이거 충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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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두꺼비클리어 어떻게 이거 오호오호호 게임중이라서 지금 설정을 바꾸면 할 수 있을텐데 지금 좀 어려워요 님들 좀 어려운 어려운 상황이라 못합니다 잠깐 대기하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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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est Invest A 아씨 소리 안나니까 미치겠네 괜찮아 자 지금 칼날부리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칼날부리를 먹고 있는데 화면이 안보이는데 나도 지금 이제 W가 안보여 화면이 안보여 W로 먹고 있습니다 어 2로 칼날부리를 먹었고 됐다 돌아왔다 짜잔 됐다 정상인가? 핑 찍어볼까? 되는군요 스위쳐? 스위쳐라 해야되나? 저 친구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애 선이 문제가 있거나 뭐가 문제가 있잖아 공포 걸어야되는데 까비 이거 해볼만한가? 위에 애들 올라와요 우리 다 죽을 수 있음 저는 먼저 도망갈게요 최대한 나도 죽는다 이러면 음 좋지 못했고 더블 버프 저쪽에 다시 먹었고 아무것도 잡았는데 뭐 비싼 골드 아니었네 큰 문제는 오리하난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일단 해보자 솔랭이니까 아직 몰라 확실히 이거 먹는 시간이긴 한데 지금 먹었거나 안먹었네? 내 시간이 충분히 빠를까? 오케이 큐다 으으 오리하나 궁슬깍 나왔는데 어 이거는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자 케이틀린 케이틀린 평탄에 넣치면 잡고요 큐 방 더블킬 좋았어 좋았어? 나는 어시를 못 먹었으니까 안 좋았어 발동시키면 좋겠다 그냥 큐 더블을 땅땅땅하면 되니까 어? 하하하하하하 촉보 두껏 탐킨시 솔킬 어어 톡톡톡톡 톡톡톡톡 멀쌍이 더 정글에서도 좋습니다 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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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가자! 전령! 미드 1차 2300이니까 조금만 때리면 돼 됐다 서줬다 아디오스 나 갱을 한 적 없어? 뭐 상관은 없어 잘 굴렸잖아 내가 굴릴 수 있는 건 좀 굴렸어 아 근데 정글 안정성이랑 속도가 진짜 이거는 살벌하다 속도 진짜 빠르고 안정적이고 사실 요즘 같은 때 정류 속도가 느린 거는 손해가 이제 많이 무지막지하게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똥 덩글들이 약한 이유가 그거에요 덩글 속도가 정말 안 나는데 얘는 진짜 빨라 속도가 정상 아니야 자 미드 솔킬 안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뭐가 남았다? 이게 남았다 싸이피를 좀 돌아다니는 거 너무 따고 싶어 점점 괜찮아지고 있어 속도가 더 가속이 붙으면서 성장도 잘 되고 탑만 한 번 어떻게 세게 풀어주면 되는데 아싸 와드 지어쓴 이게 사기야 슈바나의 장점 같은 걸 얘도 가지고 있어 타워 철거 아니 아니 와드 철거 툭툭툭 아 저기 난리 났는데 바텀이구나 이거 또 무리했다 무리 노노가 가만있으면 탑타우밀고 이득보는건데 바텀도 죽었네 심지어 아디는 자기가 솔킬 나누놓고 정글 차이이게 심하다고 하면 어떻게 자기가 솔킬 나누던면 정글 차이이 그럼 그럼 정글 사시지 그럼 으아 너무 깊게 들어갔다 맛있어 보였어 야 닭 하나는 못듯이야 장난은 알겠는데 기분 아픈데 뭔지 모르겠어 오우 오우 너무 재밌다 맞아 맞아 052도 내 탓이고 254도 다 내 탓이지 그라가스가 정글러가 됐지 왜지? 왜 내 늑대 캠프가 없지? 으아 간다 금키고 아래로 그라가스랑 나랑 가는 중 갈갈이 오예 아리야 마울이 오케이 와 몇 킵이나 먹은거야? 4킬 먹었다 그럼그럼 이것도 내 타심 아 이거 쓰지 말자 재수없다 그럼그럼 맞아 맞아 그럼그럼 또 채팅치면 또 그럼그럼 하셈 그럼그럼으로 모든걸 맞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 맞아 조용해지죠 할 말 없으니까 보통 논리에 어쨌든 힘을 실어주는게 스코어거든요 아모모 AP 시계같네 한타하면 사실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기는거는 좀 어려운게 상대가 한타 조합이 훨씬 좋거든요 와아 이거 또 지는데 일어난타? 맞아 맞아 다른 다른 말 치지 마세요 맞아 맞아 그래 그래 자기가 죽었을때는 조용하지 왜? 왜? 자기시수할땐 이제 조용하지 조용 으흐흐흐흐흐 니 못어서? 너도 똑같애 그랑 하스 흐흐흐 똘랭은 이런 맛에 하는 것 같애 참 자유랭은 또 그 맛이 있고 오케이 이동했다 아 그렇다 또 맞아 맞아 할 수 있었는데 아유 뭐 어쩌자는거지? 공포 걸고 아, 카이사 안녹여진다! 굴러쎄, 카이사가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최선했다 오, 아니 매우, 드디어 드디어 해주는게 보입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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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어? 아씨, 기라가스 그 궁도 좀 중요한 궁인데 그렇지! 히트! 히트다, 히트! 근데, 망했다 자 어떻게 졌냐 우리 하타 종글이 더 간 암 암우가 뒤에서 트리플킬을 냈네 맞아, 맞아 4819 여도 맞아, 맞아 832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지금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숫자만 줄줄줄 말하면 됩니다 숫자만 절절절절절절 화나가지고 지금 오늘 질량이 조금 안습이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히트는 한 이정도 뽑았어야 되는데 잘바지 그녀석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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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흄랑